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히 시장이 좋네요 우리 라프코와 함께하는데 라프코 색깔처럼 시장이 좀 불긋불긋합니다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조업 지수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좀 부진하면서 반도체도 약간 좀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시간을까지 합해서 10%가 넘게 밀렸고 또 반등의 성공을 못하고 또 밀렸습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습니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일단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럼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가 좋겠어요? 뭘까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은 지금? 무조건 연착륙이어야 합니다 경착륙이라면 주식 다 팔아야 돼요 하지만 연착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착륙 쪽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죠 경착륙이면 이런 영상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상을 멀리 하시고 도망가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 희망은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대장주로서 거의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의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뒷받침 됐지만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은 결국 성장률이 꺾이는 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8월이 역대급 수출을 기록했는데 성장률이 꺾였죠 8월 반도체 수출이 119억 달러 나왔어요 월간으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인데 그럼 왜 주가는 빠졌냐 7월, 6월, 5월, 4월 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8.8% 훅 빠졌네요 이제 모수가 커지잖아요 계속 모수가 커지니까 주가하고는 성장률이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 미국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뭐 PMI 지수 좀 빠졌다 말이 돼 이게? 이러는데 그거 이제 조금조금의 이런 변동성에 시장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도 크고 그리고 이제 대선은 박병이고 불확실성은 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참 시장을 좀 불확실하게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이 아이템에서 엔비디아 얘기는 정말 주구장창 했지만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로 꼽히는 브로드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이제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참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게 참 많아요 다재단을 한 거죠 잡다한 거 많이 하는데 자 일단 그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AI 반도체 설계해 주는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일 뜬 건데 원래 이 회사 이제 본업은 네트워킹하고요 이제 브로드밴드 스토리지 무선통신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GPS 무선통신 네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하다가 그 ASIC 설계해 주는 쪽이 AI 혁명 들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구글 TPU가 이제 거기서 대박이 난 거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통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뭐 반도체 성능 막 따지는데 이 반도체 가지고 서버 렉을 만들잖아요 그럼 서버 렉끼리 통신도 병렬로 연결해서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에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배당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뭐 M&A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 아바고라고 하는 이제 통신 칩 관련된 업체도 인수를 해서 지금 그 티커가 AVGO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바고 티커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왜 존재감이 없었냐면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때 굉장히 이 회사가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막 그 인프라 막 통신 깔리고 네 그렇죠 시스코 막 그때 스위치 라우터 막 이런 거 깔고 그럴 때니까 근데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없었죠 네 네 왜냐하면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다가 어 AIC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뭐 배당도 꾸준하게 잘 하고요 주주취다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그 최근에 690억 달러의 이제 VM웨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런 전통 반도체 쪽에 수요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아이폰 애플 아이폰이 만약에 교체 수요가 뭔가 막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하고 뭐 영향이 있죠 네 애플 인텔리전스하고 AIC 쪽에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한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도 수요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VM웨어 네 인수 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 인수한 지 반년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성하고 EPS가 망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 우리 어떻게 해서 이제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죠 네 주가 보니까 6월에 최고점 도달하고 좀 혼조세 보였는데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주가 방향성을 좀 갈라 주겠죠? 뭔가? 네 잘 나올 거예요 네 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잘 나올 거고 가이던스도 이제 잘 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 2개 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조정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향조정 하면 이제 안전빵이고 아 네 만약에 우리 컨셉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크고 실적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무조건 체크할 건 첫 번째는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지금 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요즘에는 컨센서스 나오면 아 쇼크예요 쇼크 쇼크 아 나락 가는 겁니다 쇼크까지 얘기를 해요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도 네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쇼크입니다 네 나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번 실적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였어요 근데 300억 달러 했단 말이에요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엔비디아보다는 좀 살살 봐줘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향조정해야 된다 실제로 A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나름 주가가 하방이 좀 탄탄한 편이잖아요 인텔에 비해서 그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 유일한 대체제인 MI300X가 연초에 가이던스가 30억 달러였는데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40억 달러로 상향조정했고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45억 달러로 상향조정했어요 그래서 걔는 산 거예요 상향조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정했는데 비트 못하면 나락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금 주가를 올리느냐 그렇죠 거의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에요 내가 보니까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실적 발표를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브로드컴이 아 뭔가 보여줘 브로드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여줘 브로드컴 파이팅해 보여줘 네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 엔비디아로 브로드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엔비디아 경쟁자가 아니었었는데 급부상한 거잖아요 동의를 하시나요? 넥스트 엔비디아로 이어야 하죠 지금 아 그래요? 그 정도의 경쟁자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사실 우리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GP, GPU라는 게 AI 반도체에서 90% 차지하고 있잖아요 서버 쪽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 A식이 주문형 반도체가 대체재냐고 이야기하면 사실 대체제는 아니에요 보완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비싸고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시장에서 대체제라고 하니 탈 엔비디아의 대표주자라고 하지만 일단 이제 그렇게 네이밍이 돼 있으니 지금 이제 일단 엔비디아의 GPU는 성장율이 이제 꺾이는 걸 봤잖아요 성장율이 꺾였으니까 그러면 AI 반도체 수요가 꺾인 거냐 이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수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는 구간에서 쓰는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걸 기반으로 추론, 인퍼런스, 서비스죠 해주는 용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데이터 트레이닝 비중이 훨씬 더 높았죠 학습하는 거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점점 인퍼런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단가예요 그러니까 생성용 AI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 단가거든요 그러면 코스트를 낮춰야겠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보다는 좀 싸고 뭔가 서비스가 정용화되어 있는 의료이면 의료 아니면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 제조면 제조 이런 식으로 딱 커스턴화 되어 있는 쪽은 이제 ASIC을 쓰면 좀 싸게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성능은 비슷하고요? 성능은 훨씬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을 4만 달러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데 비용이 서비스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성능은 좀 포기하더라도 비용을 낮추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도 적게 먹죠 ASIC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수요는 괜찮아 라는 걸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약간 이제 성장율을 꺾였는데 자 이쪽 인퍼런스 쪽은 알프로도 겁나게 좋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AI 쪽에서는 어쨌든 선두를 빨리 치고 나가야 아 거의 독점할 수가 있는데 성능을 조금 떨어져도 괜찮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추론은 가능합니다 아 괜찮아요? 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데이터 트레이닝은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엔비디아 칩으로 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ASIC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전기 소모 데이터 센터 비용도 줄이고 서비스 비용도 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브로드컴이 ASIC을 만들어주는 칩 대표적인 칩이 구글이 설계하는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칩이 대표적인 히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는 그 바이트댄스 있죠 그 틱톡 운영자 거기도 이제 와서 이제 의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제 찾아와서 논의 중이고 지금 제4의 고객이 누구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오픈 AI라는 설이 유력해요 유력한데 그럼 이번 실적 발표 때 그 얘기가 좀 나올까요? 힌트라도 나오면 이제 주가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고객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제 고객이 싫어하니까 오픈 AI에서 싫어하잖아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기들 자체 설계 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협상 여기서 야 너 어차피 내 칩 이제 앞으로 안 살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할인해 주는 거 그래 줄이자 최대한 늦게 발표하려고 미루는 거구나 그게 이제 아는데 서로 알잖아요 참 이게 미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NIM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누구한테 칩을 팔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팔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칩 얘 거 사주는데 얘는 내 경쟁자가 되려고 하네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칩을 사는데 얘도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낙수하고 뒤에서는 이런 나쁜 놈 같으냐고 원래 다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가 다 그런 거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앞에 웃으면서 등 뒤에 칼딱 들고 있는 그 그림 많잖아요 사진 많죠? 네 많잖아요 피디님 찾아서 넣어주세요 알잘 닦아잘으로 짤 넣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전체 매출이 통신 반도체에서 나온다 주요 고객사가 어쨌든 말씀하신 MS, 구글, 알리바바 등이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고객사가 어딜까요? 지금은 이제 오픈 AI죠 그게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근데 확실시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네 거의 있는데 이제 공식 코멘트 해주는 게 또 다르죠 시장에서 이제 대충 아는데 우리 그래도 뭐 합니다 이러면 이제 종이 하나 들고 이렇게 학소라도 한번 하면 다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종이에 조금 메이펜으로 갈겨서 써주라고 아 그렇죠 젠슨 어프로브드 이런 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브로드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아이폰이 잘 팔리면 브로드컴 매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던데 이제 9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이폰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그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다 직접 설계하는데 애플은 애플 실리콘으로 이제 거의 우리 짐켈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A4 바이오닉 칩부터 짐켈러가 이제 손을 타면서 애플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대부분 직접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은 그런 애플 실리콘 수준의 설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핵심 알고리즘만 개발하고 우리가 이런 칩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설계만 하는 거예요 제조는 이제 당연히 이제 TSMC 같은 파운더리를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되면 데이터 센터 쪽에 컴퓨팅 파워 수요가 늘어날 거네요 거기서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간접적으로 수요를 보는 거 맞죠 네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제 확인할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거 너무 기대돼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성공적이다 네 아예 별로다 자 이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기존에 나온 것처럼 어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질문하면 검색해주고 텍스트 뽑아주고 이미지 뽑아주면 새로워요? 아니요 네 그 정도 나오면 컨셉에 부합하는 정도 네 그 정도는 폭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 그 실점이 폭망이 아 그 정도 수준으로는 네 전혀 그 새로울 게 없어요 네 네 아 그냥 뭐 그러면 구글 재미나이 나노하고 뭐가 다르냐 차라리 서클 투 서치가 좀 더 새롭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에이전트 AI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그럼 온디바이스 AI는 뭐고 에이전트 AI는 뭐냐 네 네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이 디바이스 자체에 들어가는 라이트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거고요 약간 시리 같은 네 이걸 통해서 나한테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에이전트 AI인데 자 그러면 에이전트 AI를 내가 우리 막 영화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네 내가 아이언맨의 자비스 영화 내가 토니 스타크인데 네 자비스한테 카메라 여기로 돌려줘 어 그리고 나 저기 어 이거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부품 깎아줘 이러면 실행을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스마트폰한테 만약에 자비스처럼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내가 다 해서 터치스크린 해서 앱 실행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내가 막 검색해가지고 어떤 샹그릴라 호텔 찾아가지고 몇 월 며칠 가서 딱 결제까지 다 부쳐야 되죠 네 그걸 AI 에이전트가 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저희는 그냥 입만 움직이면 되나요? 네 입만 움직이면 어 나 10월 뭐 24일에서 27일까지 어 필리핀 세부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예약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제까지 다 하는 건가요? 네 그쵸 그게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AI한테 네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우리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게 왜 안되냐면 OS 업체 해결문의가 따로 있고 제조사가 따로 있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칩 납품하는 회사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플 업체 따로 있고 자 그거를 AI가 제어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코어들을 다 받아야 돼요 작동하는 거에 대해 주도권을 얘가 AI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럼 안되죠 다 줘야 되잖아요 네 어플 개발을 하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개발 정보들을 상당 부분 줘야 되겠죠 네 네 제어가 돼야 되니까 위험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차차차 협상해서 하나씩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플은 당장 OS 자기들이 하죠 AP 자기들이 하죠 하드웨어 시스템 직접 하죠 소프트웨어 생태계 직접 하죠 여기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어플들이죠 네 예를 들면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의 아주 기초적인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 20달러 내겠어 하면서 구독할 수도 있죠 Like me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네 내 메일 검색해서 이거 찾아줘 어 찾아서 그거 PPT 언제까지 보낸다고 답변해줘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거 같은데요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 정도를 이제 보여줘야 되죠 네 에이전트 AI가 핵심이다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하 기대되네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보여줄 거냐 내년에 보여줄 거냐 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네 일단 이제 썰을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설령 내년에 한다 그래 아이폰 세븐틴에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럼 다들 애플 바꾸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일론 머스크가 참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응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디레인이 되는데 일단 기대감 먼저 좀 네 기대감 심어주고 애플도 그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음 그러네요 아 그럼 PR 면에서 보면은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비싼 게 아닌가 네 지금 그래도 어쨌든 고점 도달하고 좀 혼조세를 보였으니까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비싸다고 봐야 될지 일단 PR이 싸면 이제 픽아웃 한 거죠 음 PR이 비싸니까 픽아웃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도 한참 주가 오를 때는 그 PR이 말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오니까 네 이제 주가는 다 살 사람들 다 산 거죠 아 그러면 아직까지 밸류가 비싸다라는 거는 네 아직까지 어 살살하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근데 이제 요거 지금 이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스탠스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 어 제대로 확인하고 이제 투자하시면 확인하고 들어가죠 네 네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브로드컴이랑 관련돼서 인텔이 또 하나의 좀 악재를 내놨는데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하네요 네 악재죠 그쵸 엄청난 새로운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어 인텔이 사실 파운드리 영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수십억 달러 수준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파운드리 또 정리한다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못 만들면 파운드리는 그게 재앙이에요 적자가 적자 폭이 정말 눈덩이 같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정말 적자 폭이 굉장히 컸고요 파운드리 사업이 작년에 42억 달러 정도 했고 네 이번에 43억 달러 정도 했어요 매출로는 크게 차이 없거든요 네 적자가 근데 작년에 19억 달러 했는데 이번에 28억 달러로 아 5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운드리라는 게 선당 공정 따라가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어준다고 해도 보조금 해준다고 해도 기무적으로 캐시플로그가 망가지면 하기 힘든 비즈니스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각 뭐 분리 뭐 철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차라리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미국은 사실 주주들의 힘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주주들이 원하면 이제 그걸 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팩겔싱어 CEO가 유임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그동안 이제 인텔을 망가뜨리는 게 이제 재무통 출신들의 CEO였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네 팩겔싱어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다시 복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팩겔싱어가 너무 많이 벌린 거죠 네 그래서 선당 공정 로드맵도 너무 과하게 했었고 네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나 뭐 BSPDM 같은 신규 기술도 너무 과감하게 도입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면 콘탐점프인데 안 되면 독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도 안 좋고 반도체 여팡이 꺾였다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투자한 시기가 아니다 음 이런 말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대선 토론도 있고 뭐 FMC도 있고 뭐 엔케리 이슈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는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클 때는 제가 이제 현금으로 뭔가 버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뷰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좀 많이 조정이 과하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냐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는 힘을 좀 빼는 게 좋아요 본인의 투자에서 근데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하반기는 현금 운용 잘하자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은 지금 주가는 내년 하반기 업황을 보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 업황이 지금 불확실하죠 내년 하반기 꺾인다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수요를 뭔가 창출해 줄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고요 좀 부디 잘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불금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들 또 좋은 정보들 들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매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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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